항행 횟수에요? 봐봐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쉬워서 굳이 이런 걸 해야 될까 하는데 너무 중요해 그 원리가 중요해 알았지? 봐봐 항행 횟수 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뭐 나와? AX 전개하면 뭐 나와? AY 전개하세요 빨리 도와줘 AZ 뭐 나와? BX, BY, BZ 몇 개라고 하면 돼? 설마 문제가 이걸 6개 이렇게 미리 세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? 근데 느낌을 봐봐 똑같다니까? 이 앞덩어리에서 A를 낼까 B를 낼까 고민을 하는 거야 낼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? 두 가지 이 뒷덩어리에서 고민하는 거야 X를 낼까 Y를 낼까 Z를 낼까? 결정하면 돼 만약 여기서 A 결정하고 여기서 X 결정하잖아? 그러면 팅 나오면서 얘 나오는 거야 여기서 B 결정하고 여기서 Z 결정하잖아? 띡 하면서 얘 나오는 거야 이해하는 거 맞아? 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덩어리의 선택이 몇 가지가 있어? 두 가지가 있고 뒷덩어리의 선택이 몇 가지가 있어? 세 가지가 있는데 얘를 동시에 던져버리면 돼 앞으로 그러면 카드가 틱 결정되는 거잖아 B랑 X랑 하면 BX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? 그래갖고 2 곱하기 3 동시에 내요 동시에 내요 그러면 단 몇이야? 여섯 가지 해갖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가 일치하는 걸 보시면 돼요 단 주의사항이야 동료항이 없을 때 뭐가 없을 때예요? 동료항이 없을 때 또 내가 이렇게 가르쳤더니만 갑자기 죽일 수도 없고 항행의 수 4개요? 이런 다음에 틀려오는 거야 뭔지 알지? 얘는 앞에 거랑 차이 좀 봐봐 정문이 알고 있는 그거잖아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이거잖아 AA AB BA BB 원래 항행의 수는 4개 될 뻔했어요 잘 봐 여기서 2개 선택하고 여기서 2개 선택해갖고 2 곱하기 2하면 4가지가 될 뻔했는데 니네들 무슨 처리한 거야? 동료항 처리하기 때문에 항이 주는 거잖아 동의하시는 거 맞지? 그래가지고 어떤 걸 조심하면 되냐면은 여기 앞에 뒤에 겹치는 문자가 있어서 동료항이 생기냐 안 생기냐만 확인하고 생기는 게 없으면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이해 됐어? 응 이해 됐다고 했다? 실제 기출문제 풀어볼까요? 6-04번 이게 실제 수는 문제야 얼마나 쉬운지 봐봐 P다하기 Q X 더하기 Y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을 사든지 간에 다 실려있을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D-2 한다? 항의 개수 구하래요 뭐의 개수 구하래? 항의 개수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뭐야? PQ 몇 가지? 두 가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몇 가지? X, Y 두 가지 콜? 곱해 그럼 항들 막 다 튀어나오겠지? 몇 가지 튀어나와? 네 가지 튀어나와요 의심스러우면 전개해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? A 아니면 B 아니면 C니까? 세 가지 여기서 몇 가지? D 아니면 마이너스니까? 두 가지 곱해 몇 가지 나와? 여기서 여섯 가지 나오거든요? 근데 또 여기 빼기 있다고 빼기에 유혹당해서 빼기라고 하면 돼? 안 돼? 안 되잖아요 여기 항과 여기 항의 개수를 뭐 해야 돼? 따로따로? 더해줘야 되는 거 이해해? 맞잖아 그럼 몇 개예요? 답 열 가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보면은요 지금 이거 좀 어렵다 6-05원인데 100원짜리 몇 개 있대? 5개 아니 한 개네 뭐야 한 개네 50원짜리 몇 개 있대? 3개 10원짜리 몇 개 있대? 2개 문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예요 이거 차이 봐봐 지방과 지금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거든 봐봐 500원짜리 하나 있대 500원짜리 몇 개? 한 개 그리고 100원짜리 5개 있대 여러 가지 납득했어 안 했어? 됐죠?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500원짜리를 안 내던가 한 개 내던가 몇 가지? 두 가지 100원짜리를 안 내던가 하나 내던가 두 개 내던가 세 개 내던가 네 개 내던가 다섯 개 내던가 몇 가지 있어? 여섯 가지 이걸 동시에 동전 던져버리면 돼 그럼 몇 가지 나와? 열 두 가지 나오는 거 맞지? 열 두 가지가 답인데 웬만한 문제들은 다 영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 뭐라고? 단 영원 제외 뭐 제외라고? 영원 제외 둘 다 안 내는 거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제외한다는 거야 빼기 뭐 해주면 돼? 이래 주면 되는 거야 이거까지 납득하세요? 이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금액은 뭐라고?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00원짜리를 아니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야 돼 그럼 100원짜리 총 몇 개 있는 거야? 100원짜리 총 몇 개 있다? 10개 있는 거지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? 괜찮지? 그럼 얘를 안 내던가 하나 내던가 두 개 내던가 총 몇 가지 있어 방법 열 한 가지 있지 근데 영원 제외라며 빼기를 해가지고 몇 가지라고 해야 돼? 열 가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불하는 방법은 12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10가지야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려고 방금 전에 프리방법을 살짝 보여준 거고 잘 봐 이 돈을 가진 사람은 전 재산이 1000원이므로 동의하시는 거 맞죠? 낼 수 있는 금액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?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몇 가지라고 돼 있어? 1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해는 되나? 괜찮지? 그럼 선생님 뭐가 문제인데요? 여기서 문제 된 거야 어떤 애는 동전 500원짜리 한 개를 던져 어떤 애는 100원짜리 몇 개를 던져 이렇게 낼 수가 있어 이해함? 몇 가지 있어 방법은 500원을 내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는 거야 그래서 방법과 금액이 다르다고 같은 500원만 낸다고 치더라도 어떤 애는 500원짜리 한 개를 내서 게임 끝낼 수도 있고 100원짜리 5개를 줘가지고 게임 끝낼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가계주의는 받는 금액은 500원이지만 이해함? 충분히 천시사에서도 일어나잖아 100원짜리 10개랑 1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1000원짜리 물건 샀어 뭐 하나 낼 거야? 그럼 100원짜리 10개 처리해버릴 거잖아 무거워서 딸랑딸랑거리는 거 싫어서 그러잖아요 동해한 친구 맞죠? 얘 이거 말해봐 이것도 문제가 돼 뭐라고 할 거야? 이건 잘못 말했다 얘 500원짜리 2개가 안 되잖아 무슨 일인지 알아? 또 따로 낼 수 있는 거 또 말해봐 따로 낼 수 있는 거 600원은 어떻게 낼 수 있어? 500원짜리 한 개랑 또 또 없지 이제 없잖아 그래가지고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가지 이렇게 돼서 열한가지입니다 이걸 인지해야 돼 방법이 많아 금액이 많아 방법이 당연히 많겠지 1000원을 내는 방법은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것도 있고 100원짜리 10개 내는 것도 있고 500원짜리 두 개도 내는 것도 있으니까 아니면 500원짜리 하나에 100원짜리 5개 낼 수 있으니까 이해되는 거 맞아요? 그래갖고 누가 더 많다는 거 우선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돼? 방법이 많다 그걸 인식했어? 그럼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?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? 그 방법은 뭐는? 방법은 제가 알려준 대로 그냥 하면 돼요 지금까지 배운 대로 100원짜리 지금 몇 개 있으시대? 한 개 있지? 100원짜리를 안 내던가 두 개 내는 몇 가지? 두 가지 곱하기 방법은 그냥 하면 돼 50원짜리를 안 내던가 하나 내던가 두 개 내던가 세 개 내는 몇 가지? 네 가지 10원짜리를 안 내던가 하나 내던가 두 개 내는 몇 가지 있어? 세 가지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0원 제외야 이거 뭐 제외라고요? 0원 제외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나와 답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어? 지불할 수 있는 방법 23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? 근데 이 금액이 문제가 된 거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이 금액이 문제가 된 건 뭐야? 100원짜리가 500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어서 잘 들었어야 돼 다시 100원짜리가 뭘 대체할 수 있어서? 500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어서야 대체할 수 있어서 근데 이 문제 봐봐 50원짜리는 누굴 대체할 수 있어? 100원을 대체할 수 있지 100원을 낼 때 50원짜리 두 개 내던가 100원짜리 한 개 내면 되는데 10원짜리는 50원짜리를 대체해 못해 못하는 거 맞지?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원짜리 물건을 사고 10원짜리 10개는 못 낸다고 이해하는 거 맞아? 얘네들은 왔다 갔다 못하고 얘네들은 왔다 갔다 된다는 건 이해돼? 그 정도의 돈 센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돈을 세세하게 쪼개면 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돈을 세세하게 쪼개면 돼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이거 문제가 나오잖아요 금액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 100원과 50원은 50원짜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100원짜리 한 개랑 50원짜리 세 개가 있는데 얘를 디테일한 금액으로 바꿔 디테일한 금액 100원이 디테일해 50원이 디테일해 50원이 섬세한 금액이잖아 디테일한 금액으로 바꾸면 50원짜리 몇 개라고 쓸 수 있어 이거 5개 그죠? 5개잖아 그리고 10원짜리 너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쓰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 개수를 구하면 몇 개 나와 안 내거나 6개 곱하기 안 내거나 3개 거기에 0원 제외 이걸로 쓰자 0원 제외 이렇게 쓰면 18에서 1배는 몇이에요? 17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 번에 이해하기 되게 힘들다 2개 방법이 쓰고 아래께 금액이 씁니다 방법이 더 큰 건 알겠어?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금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죽었어 왜? 뭐가 문제야 괜히 했다 어? 어? 이게 방법이 아닌 거 아니에요? 왜냐하면 돈을 내는 방법이 50원짜리 두 개 되는 방법이 있고 100원짜리 한 개 되는 방법이 있지요? 100원짜리 한 개 되는 방법이 있지요? 너까지 이해는 됐어? 이거 됐어? 자 금액 말해봐 금액 낼 수 있는 금액 말해 너네가 불러 너네가 불러 너네 입으로 50원 낼 수 있고 또? 100원 또 낼 수 있는 거 150원 또? 이건 끝이지? 금액은 몇 가지야? 4가지지?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세자고 한 거냐면 이거 밑에 것처럼 세자고 한 거야 금액이야 이게 지금 이게 뭐라고? 금액이야 어떻게 세는 거냐면 둘이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100원을 디테일한 금액으로 바꾸세요 100원짜리를 50원짜리를 거슬리면 50원짜리 두 개가 나오지 얘를 잠깐만 상상해 그냥 50원이 몇 개 있다고? 4개 있다고 상상 좀 해줘 그냥 상상만 해줘 따지지 마 상상을 잠깐 해 50원짜리 4개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네 개 내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? 그럼 몇 가지 나와? 5가지 나오는데 0원 제외니까 4가지 지금 이거랑 일치한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왜 디테일한 금액으로 바꿔야 되냐면요 금액은 50원도 내야 되는데 얘를 100원짜리 두 개로 바꾸잖아? 그럼 100원과 200원밖에 못 낸다고 150원 못 낸다고 무슨 일인지 알지? 아니 50원짜리 두 개를 100원으로 거슬러주세요 그럼 100원짜리 두 개가 되잖아 이제 총 금액은 100원짜리 두 개 갖고 할 수 있는 행동은 50원을 못 낸다고 또 이러지 말고 100원짜리 한 개 던주고 50원짜리 거슬러 받은 그럼 사회생활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거 지금 2돈 갖고 할 수 있는 이거 돼? 근데 방법이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?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방법이야 이제 어떤 애는 얘를 이대로 냈고 얘는 어떤 애 이렇게 낼 거잖아 어떻게 내겠어? 50원짜리 몇 개로 내던가 두 개로 내던가 100원짜리 몇 개로 내겠어 한 개로 낼 거잖아 이거까지 이해해?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? 다섯 가지 근데 이걸 이렇게 세자고 한 거야 100원짜리 안 내던가 한 개 내는 거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50원짜리 안 내던가 한 개 내던가 두 개 내는 거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그럼 동전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나오거든 단 0원 제외 이렇게 세자고 이게 위에 거야 내가 한 거 이게 방법 이게 금액 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되게 천천히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거 헷갈려 헷갈려 내가 인정 나도 헷갈렸어 학생 때 근데 그 틀만 그러면 금액을 잠깐 머릿속에서 지워봐 뭘 지우라고? 금액을 지워 뭘 지워? 금액을 지워 방법은 이해해? 방법은 그냥 그거야 내가 100원짜리 10개 있어 50원짜리 2개 있어 100원짜리 10개 갖고 할 수 있는 건 안 내던가 한 개 내던가 두 개 내던가 열 개까지 내던 11가지 행동이 있어 50원짜리 2개 있으니까 안 내던가 두 개는 한 개 내던가 두 개는 세 가지 행동이 있어 11과 3을 곱해 33가지가 나의 모든 방법이야 이거 갖고 할 수 있는 행동 단 0원 제외하니까 32가지라고 답을 내면 돼 이것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 방법은 그렇구나 뭐는? 방법은 그렇구나 만 알고 있고 혹시나 금액이 나오면 망했다 금액을 다 적어볼까? 이러고 맞추면 돼 알았지? 대체 어? 난 어 어디? 100원 50원 뭐냐? 커버를 못하면 그냥 방법과 금액이 똑같아 예를 들면 여기서 50원짜리가 세 개가 아니고 한 개였잖아 그럼 방법과 금액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커버 못하는 걸로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이제 이제 쉬면 쳐도 되지 이거 하고 우리 다 같이 쉬자 이거 돼서 지워 커버를 못하는 금액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잔 한 개 이런 둘은 소통될 수 없는 금액인 거 인정함? 됐죠? 금액 구하래 금액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낼 수 있어 얘? 50원 낼 수 있고 얼마 낼 수 있어 100원 얼마 낼 수 있어 150원 이거 끝이야 금액 방법을 구해볼게요 50원짜리 한 개 내는 방법은 한 개 밖에 없어 100원 내는 방법은 한 개 밖에 없어 150원 내는 방법은 둘 다 던지는 것 밖에 없어 아무도 안 똑같아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내봐 없잖아 50원짜리 두 개가 아니니까 얘는 몽땅 전재산 털어야 되잖아 얘는 이거 밖에 없잖아 거스름받는 거 없다 그런 거 알았지?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서로 이게 뭐라고 그러지? 교환이 안 되면 등가 교환? 이런 게 안 되면은 그냥 금액이나 방법이랑 똑같은데 교환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아이씨 나왔다 이런 느낌 우선 갖고 있어야 돼 이해는 되시죠 10원까지 2원 되는 느낌 다 10원짜리로 바꾸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다 정목에 어 싸그리 10원짜리로 한 다음에 내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10원이 10개면 100원도 10원으로 가 그럼 그럼 10원도 10원으로 가 그래 다 10개면 모든 것도 10원이 10개라고 그냥 생각해봐 110원 낼 수 있어요? 응 120원 낼 수 있어요? 응 130원 낼 수 있어요? 응 그러니까 디테일한 걸로 다 쪼개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 암기하세요 아니 이거 근데 혼자서 조금만 생각해봐 이게 처음에 힘들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느낌을 알아 이걸 왜 디테일한 걸로 바꾸면은 금액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았죠? 잠깐 쉬었다가 이거 답은 내줬지 답 몇 번이에요? 3번이야 3번